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아, 여기 없어요. 아, 죄송합니다. 난 흥분 줄 알고 준비해줄 말했잖아, 지금. 저 싱글들이 많이 앉아있는 것 같아요. 자, 준비되셨나요? 감사합니다. 박수 부탁드립니다. 박수 준비해야지! 노래가 나오죠. 그리 soften! 누구나 웃으며서 세상 삶으면서! 말 못함을 살아 숨기고 살아야 돼 나 역시 그렇듯이 강짓하고 당신 앞에 뭐가 있어 이제 언제야 넌 가슴을 열고 소리대 소리대어 불어올라리 언제야 넌 가슴을 열고 소리대어 불어올라리 다계치대어 불어올라리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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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